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른 아침 등록을 마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5명,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9명,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0명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30일까지는 명함을 나눠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됩니다. 유세차와 거리 연설 등이 가능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입니다. 선거일인 다음 달 13일에 앞서 8일과 9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과 함께 표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감시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 총선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던 옛 총선과 크게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강체제가 뚜렷한데다, 새누리당과 무소속 일부 후보들도 강세여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에서 2석을 빼고 나머지 9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더민주의 이런 초강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의 제1당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분석합니다.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를 보면 더민주의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줄었고, 전직 의원 1명, 나머지 5명은 사실상 정치 신인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 2명과 전직 의원 3명, 전기초단체장 또는 광역 의원 3명, 정치 신인 2명입니다. 두 당 후보들의 인지도가 만만치 않아 누가 전북의 제1당이 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친노 패권이니 이런 식의 어떤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정말 20년을 누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논의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의당 후보 일동은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이 바라는 2017년 정권 교체를 실현해 낼 것입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은천 후보와 무소속으로 뛸 현역 강동원 후보의 득표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던 과거와 달리 국민의당이 새롭게 등장하고 새누리당과 무소속으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서 곳곳에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전북에서 유력한 정당의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가보조금의 허술한 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시설업자와 농민들이 적발됐습니다. 5년간 부당하게 받아간 보조금이 62억 원에 이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임실에 있는 시설 원예단지입니다. 이 온실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보온커튼 같은 에너지 절감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임실군은 총 사업비 14억 원의 절반을 농민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7억 2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민이 부담한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견적을 내고 실제로는 반값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생산비는 올라가고 수입은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나고 상급이 없잖아요.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100원짜리 헐렁을 70원만 하자 80원만 하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설비업체는 값싼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기간을 늘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다른 원예단지의 공사 내역입니다. 군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공사비로 9,100만 원을 썼다고 적었지만 이면 계약서에 적힌 실제 공사비는 4,200만 원, 보통 2년인 하자 보수 기간도 1년에 불과합니다. 전주와 임실, 경기 등 모두 10개 시군에서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62억 원에 이르지만 담당 공무원은 서류만 보고 보조금을 내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감리업체 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 점검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경찰은 보조금을 가로챈 설비업자 21명과 농민 60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현대가 K리그 개막전을 포함한 3월 첫 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정상을 위해 조직력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올해 첫 전국대회인 회장기 정구대회가 순창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이달 들어 모두 5경기를 마쳤습니다. K리그 1승 1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승 1패에 무난한 성적을 냈습니다. 이달 말까지 휴식기를 갖는 전북은 다음 달 8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펼칩니다.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리려면 조직력을 바로잡는 게 시급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에이미치 휴식기간이기 때문에요. 생활의 감독님은 선수들에게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팀 전체적인 전술의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임할 예정입니다. 돔 경기장에 뜨거운 함성이 가득합니다. 올해 첫 전국대회인 제37회 회장기 전구대회가 순창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대표 예선 3차 선발전과 주니어대표 본선 1차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는 모두 120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동기훈련 동안 훈련을 했던 기량들을 오늘 점검하는 차원에서 첫 올해 전력이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출신 김권식 감독이 맡고 있는 페루 마라톤 국가대표팀이 군산에서 전지훈련을 갖습니다. 남자 4명과 여자 3명으로 구성된 페루 대표팀은 전북체육회 군산시청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펼칩니다. 2016 전국 탁구대회가 이번 주말 남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1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13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32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883건에서 실제 학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부모가 81%로 가장 많았고 시설 종사자가 4.8%, 친인척이 3.8% 등을 차지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가르친 혐의로 5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38살 이 모 씨 등 4명에게 공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 9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13.8도, 진화는 10.9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바람이 불고 쌀쌀하다가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V 전영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